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8년 베리타스 포럼 코리아 유니버스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들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에서 중국사를 가르치는 교수 조영헌이고요 저는 고려대 영어교육과 재학 중인 신진입니다 아마 여러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진리 혹은 베리타스에 대한 물음을 갖고 이 강연장까지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시면서 학교 분위기가 들떠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셨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지금 고려대는 한창 축제가 진행 중인데요 축제의 유혹을 뚫고 이 자리에 와주신 대학생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들이죠 고려대 교수 학생뿐 아니라 사실 이 자리에는 교외에서 오신 베리타스라고 하는 주제 진리라고 하는 주제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포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셨던 여러 동아리, 교수님들, 학생들, 교회, 기관 모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베리타스 포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PPT에는 영어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베리타스 포럼은 1992년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세계 200여 개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럼으로서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고려대에서 오늘과 내일 최초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리타스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의 경동체가 모여서 삶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탐구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우리 고려대 교훈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에도 바로 베리타스 라틴어로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우리 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좀 솔직한 질문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장 깊은 어려운 질문 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념을 진리와 연결시켜 보자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번 포럼을 준비했던 저희 학생들과 스태프들은 우리가 대학에서 지식, 진리, 의미를 추구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감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 관점, 그리고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어떠한 질문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할 오스기니스 박사님에게도 또 내일 강연을 할 분들에게도 오늘은 솔직한 대화, 솔직한 강연을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Q&A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서로의 솔직한 질문을 나누고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진정성 있고 획기적인 대화의 모델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 강연장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그러한 모멘텀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연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엄밀하게 점검하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기독지성인의 강연을 듣고 기독교의 합리성과 기독교의 사고 방식이 진리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강연자 오스기니스 박사님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드디어 우리 오스기니스 박사님을 소개해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아마 책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오스기니스 박사님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이자 사회 비평가이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중국에서 의료병사를 하던 부모님 슬아에서 태어나셨고 1951년에 유럽으로 돌아와서 영국에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 트리니티 포럼 선임 연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동안 30여 건이 넘는 저서를 남기셨는데 그 가운데 이미 한국에도 소명, 진리 베리타스, 풀스톡, 고통 앞에 서다, 선지자적 반시대성 등 10여 건이 넘는 책들이 번역되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학자이십니다 오늘 강의는 영어로 진행이 될 것이지만 통역을 맡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온누리교회 영어 예배 담당자인 스티브 차 목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Truth in a Post-Truth Word, Post-Zillie 시대의 진리라는 주제로 오스기니스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의 두 번째인데요 고려대학교는 처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스탠퍼드에서 이런 포럼에서 강연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저에게 이런 질문 제가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시대보다 다른 시대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어떤 시대에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는데요 거기에 같이 있었던 젊은 많은 분들 당신네들의 제네레이션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참 여러 가지 억압이 많은 그런 크런치 제네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참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시대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다루어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대답을 하시고 대화하시면 앞으로 정말 우리의 인류가 제대로 잘 될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 더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세계의 모든 눈이 지금 한국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점 굉장히 많은 트랜스유머니즘, 싱글래리티 그런 것들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대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서로 서로의 존중을 하며 하나 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함께하는 그런 정말 인간의 모임들이 그런 익지센스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 기본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강연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리고 베리타스 포럼의 그 말이고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고려대학교에도 있는 진리에 대한 말입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포스트 트루트, 그러니까 진리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위기는 훨씬 더 뒤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하셔야 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소개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이슈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지성인으로서 그리고 또 앞으로 정말 이 글로벌 시대의 시민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이슈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진리에 대한 것들을 정말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이 소위의 유니온이 다 콜랍스되는, 붕괴되는 그 198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의 유니온, 거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체제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른 것보다 그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진리에 대한 스탠스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소위에서 굉장히 유명한 알렉산드로 솔츠니션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한마디의 진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혼자였지만 KGB하고 Kremlin 여러 많은 세력들에 대해서 혼자로서 진리를 가지고 그곳에 서서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정말 굉장히 큰 모임이 정말 35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분들이 매일 한 주 동안 모였던 모임을 여러분 아십니다 벨벳 레벨벳 레벌루션에 이런 모토가 있었습니다 진리는 진리 안의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용기를 박수치고 정말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참 여러 정말 서구의 여러 군데에서는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스탠스를 하는 것들이 참 적었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진리 이후의 시대에 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 어떤 것들이 소스로 소스 때문에 정말 정말 진리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 문제의 요인들 첫 번째는 철학이고 두 번째는 소시홀지, 사회학이고 세 번째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철학에 대한 철학은 프리드릭 니처가 중요한 사람이죠 진리에 대한 두 가지 공격을 한 것을 여러분 압니다 첫 번째는 관점주의, 퍼스펙티비즘이라고 우리가 압니다 니체가 참 여러 눈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리가 다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더 라디컬했습니다 정말 진리가 진짜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을 사용해서 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보면 참 니체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지만 니체의 얘기를 쿼트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학이 그 소스입니다 현상을, 리얼리티를 정말 사회적으로 컨스트럭트, 만들어 나간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참 많은 분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오브젝티브하게, real 정말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의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슬로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확실하게 기분된 것이 없고요 그리고 룰도 없고요 그리고 극한하는 그런 리밋도 없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컨스트럭트 됐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할 수도 있고 새롭게 리컨스트럭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트랜스젠더 그 이슈를 보면요 정말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것에 따라서 바이올리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 생물학적인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이슈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정말 알게 되는 그런 타픽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요 테크놀로지입니다 정말 얼마 되기 전에 우리 케네디 대통령의 스피치가 정말 퍼져나갔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준 스피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963년 11월에 그 스피치를 하려고 정말 가는 도중에 정말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스피치 스피치를 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하셨던 말씀과 그런 다른 것들을 사운드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스피치를 딜리버하는 그런 것 같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거짓말하지 못한다 라고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포토샵핑으로 너무나 많이 사진들을 바꿀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제 아내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뉴욕에서 패션 모델이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모델들이 조금 더 이쁘게 하도록 카메라맨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조작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저희가 사는 요즘은 많은 것들에 대한 서스피션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진짠가라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정부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나라고 생각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앞에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롱텀으로 멀리 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케프티시즘 그러니까 회의주의에 대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 계속되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정말 회의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함과 정말 신뢰 속에서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 정말 그곳에 신뢰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정말 거기에 신뢰 정말 진리가 없고 신뢰가 없으면 그 과학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저네리즘에 대한 것들도요 정말 진리가 아니면 정말 페이크 뉴스하고 다른 것들만 퍼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관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관계들 돌아보면요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신뢰가 필요하고 정말 신뢰가 정말 그 진리에 베이스댄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회의주의는 그래서 정말 계속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 정말 이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진리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나쁜 믿음이다라는 나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크스는 정교가 오피움인 아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싱그먼 프로이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프로젝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사뜰는 뭐냐면 정말 좋지 않은 그냥 진실이 아니지만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믿는 것이 진리다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 종교는 정말 진리에 의거한 그리고 정말 단단한 진리에 의거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것이 진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든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도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지독교 신앙은 그것을 근거로 하고 그것 위에 세워집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진리는 그저 우리가 철학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그 용도의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철학적인 이해를 가지는 그것보다도 정말 이것이 사실이기에 정말 올바른 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결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정말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말 중요하게 정말 우리가 대하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중요하게 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는 정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를 조금 더 폭넓게 더 넓은 시민으로서의 생각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이 진리에 대한 이해와 반응에 대한 결과가 그리고 또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는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부정적인 것은요 진리가 없으면 그 이후부터는 힘 가진 그것들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힘이 센 사람들이 이기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솔드네슨에 대한 제가 말씀한 것 같이 그분은 한 사람이었지만 진리를 가지고 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KGB와 많은 사람들과 대적할 수 있던 것이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레벨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피카소를 아실 텐데요 굉장히 미술적으로 굉장히 천재였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성품적으로는 굉장히 괴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헬라 미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젊은 여인들을 삼키는 그런 괴물이라고 자기를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도 여러 개 있었고 그리고 미스트레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스트레스 중에 한 분이 뭐냐면 그분이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페인트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막 삼키고 그리고 막 억압하는 그런 이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을 적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가 죽었을 적에 여러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명 그 미스트레스 중에 한 명만 정말 인텍하게 제대로 영향받지 않았던 것을 압니다 피카소보다 40세나 어린 그런 여자였는데요 그분의 정말 시크릿은 이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분은 매일매일 피카소를 만나기 전에 조너브 아크가 정말 갑옷을 입었던 것 같이 진리의 갑옷을 매일 자기는 입어야지 피카소를 제대로 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의 조작 그것으로 하여금 온전히 서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진리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거절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진리를 다룬다고 하면 우리는 힘센 사람의 능력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조작하면서 서로서로를 사용하는 그런 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보기 싫은 흉측한 그런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알규먼트인데요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알규먼트는 정말 심플하지만 쉽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것 중요한데요 진리가 없으면 프리덤, 자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모토 중에 베리타스, 트루트가 있고 리버타스, 프리덤이 같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다른 것을 꼭 필요로 하죠 저는 액스포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 아이세아 벌린이라는 분하고 같이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프리덤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논리를 가지고 알규먼트를 가졌는데요 프리덤이 투사이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부정적인 알규먼트는 정말 자유, 무엇에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바깥의 세력과 압력이 그 사람들을 정말 억압하고 컨트롤하면 자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약일지 안 그러면 딕테이터일지 다른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 간에 누구이든 간에 바깥에 있는 세력들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 이 사람은 자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는 이 자유로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반쪽의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것은 이제 자유하게 되어서 무엇을 위해서 정말 이제 무엇 되도록 자유하게 되었나라는 무엇을 위해서 자유하게 되었나라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긍정적인 자유는 정말 진리가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이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동물 권리주의를 하는 사람 동물 권리주의라고 자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갇혀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자유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서는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보는데 호랑이의 등 위에 큰 콘크리트로 정말 큰 혹이 붙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걸어다니면서 너무나 힘들게 걸어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의 케이지에는 정말 낙타를 보는데요 그런데 그 낙타에게 정말 오렌지 까만 색깔의 줄들이 정말 칠해져 있고 그 칠해진 것들을 옷 입는 것 같이 힘들게 입고 걸어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두 동물을 자유케 합니까 정말 그저 막 놔주지는 못하죠 뭐냐면 와일드 애니멀이기 때문에 놔주기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호랑이는 호랑이를 누르고 있는 혹 같은 것에서 자유롭게 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 낙타는 정말 호랑이 줄 같은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타이거는 호랑이는 그 스트라이비 호랑이인 것이고요 그리고 낙타는 그 낙타의 혹이 낙타로 낙타되게 하는 부분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하게 하려면 정말 그 동물들이 어떤 동물인지 그 동물에 대한 진리를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있는 사람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동물과 같은 동물입니까? 동물일 따름입니까? 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지음받은 그런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참 진리가 없으면 조작되어지는 그런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온전한 자유는 없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내가 도적적인 삶을 사는가 우리 자신을 도덕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참 여러 사람들 특히 지성인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내가 원하는 욕망에 맞추어서 정말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욕망들을 진리에 의거해서 진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정말 영향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고려대학 참 귀한 학교에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자기네 삶이 자기네들이 믿고 가르치는 진리에 대해서 정말 컨펌한다라고 여러분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러 철학자들이 정말 진리의 챔피언으로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죠 플라톤, 아리스토탈러스, 그렇게 여러 분들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렇지만 참 많은 지성인들이 진리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정말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1984, 1984년, 헉슬리라는 분의 노벨 소설을 아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티피컬한 그런 라이더 중에 하나인데요 1930년도에 억슬리라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는 그 친구들과 함께 더 이상은 진리는 나한테는 없다 그렇게 정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더 이상 진리가 나한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진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번 정말 무의미한 그 것이 나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참 그렇게 얘기한 그런 것들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성적으로 정말 자유분방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갖다 맞춘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선 진리 그리고 윤리를 다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정말 그 시대, 그 10년 정도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 10년이다 라고 세대였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따로따로 많은 것들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가 가진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고 좀 문제가 되고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으면 한쪽 내 삶의 한쪽 영역에만 두고 다른 것은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리해서 따로따로 생각하고 사는 것들은 정말 궁극적으로 정말 워크하지 않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의 삶 속에서도 제대로 워크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해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진리에 의거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것을 당장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남들이 모르게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거짓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정말 그것이 잘못됐다고 용서도 구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진리에 의거해서 사는 삶을 여러분이 힘들지만 살아나가기를 시작하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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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저 구분부분해서 정말 감추고 생각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지만요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면서 드러내고 정말 온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1960년도 미셸 푸코 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천들을 대부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고백,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고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왜 그랬나요? 왜 그랬나요? 사람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백하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로 알고 내가 잘못을 알게 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기록하고 알게 하는 것 나한테 불리한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이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리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진리 그 다음에 삶을 살기 편하도록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거부하면서 사시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진리 신경 쓸 필요 없고 옳고 그런 것 신경 쓸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것만 느끼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삶은 앞으로 엄청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하면서 진리와 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사람들의 역사 속에 여러 신비가 있지만 두 가지 신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왜 사람들의 그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리를 많이 내지 못하고 않나 그런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을 승배하고 따라하고 그 힘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바벨론 사람들은 정말 왕들이 주장하고 그런 것들은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맨 태세타스는 정말 하나님은 신은 정말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있다라고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적에 스탈린은 정말 교황을 멀리하면서, 디스미스하면서 정말 교황이 이렇게 많이 디바이드되어 있냐고 그러면서 디스미스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운 중국의 마태통은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힘은 정말 총을 가지고 있는 총의 배럴을 통해 가지고 힘이 점점점점 더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와 함께 진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힘을 추구하다 보면 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의 사건과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시라고 그러면 진리에 대한 도전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도전해 가지고 옵니다 신약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그저 진리를 아는 데서 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 진리를 중심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에 대한 디스커션, 참 쉽지 않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일 강연해 주시는 것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인데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들을 쭉 들으시고 정말 팔로워하셨다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나를 따르면 그리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올바른 믿음만 정말 진리, 그리고 정의, 그리고 정말 자유를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에 대한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 될 적에 참 자유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